됐다 어버드 스토리 음..종이 비행기인가? 내용은 연관이 없다고 했는..가? 노래 좋네 잠시만요 티미가 방해를 해 티미가 방해를 해 가만있어 이건 시간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뭐지? 뭐지? 뭐야? 시계? 아 이제부터 이동을.. 하는건가? 아 쟤 따라가는건가? 그림자? 뭐야? 아 뭔가 있네요 뭐지? 화살표? 아..아..종이 비행기 머리 위에는 새가 있네요 그림자의 세겐가? 뒤로 가네 뭐지? 땡..학교? 학교? 학교네요 사람들 얼굴이 없어 빼고 metabol력이 없었으니 내가 아무안는 drove 선생님이 얼마정도 되려나? 뭐지? 종이비행기 날렸어 아이고 선생님한테 꽂혔네 감자탕님 어서오세요 고양이? 고양이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올 얘야 얘 얘가 그렸어요 너 나가 내가 안그랬는데 너 문에 가까이 있어 간뷰 앞 어 선생님 갔나? 어 애들이 어딘가 가네요 얘 얼굴 진몸이라서 캔박 안해요 어 저기 애들이 어딘가 가네 따라갈까? 얘 따라가겠죠 그렇죠 스토리스 어! 얘! 선생님 무시하죠 뭐지? 나무가 있네요 아휴 티미야 잠시만요 아휴 티미야 잠시만요 놀이터네 아휴 아휴 크흑 크흐 과거는 맞는거 같네요 나 왕땅가보네요 시소를 타도 아무도 안놀아주네 외롭게 왕땅가 러브님 어서와요 그냥 왕따인거 같애 저랑같이 놀아요 그냥 얘가 외로워보인다 아무도 얘랑 안놀아주는거 같애 다행이네요 갑시다 직진 맞겠지 어 여기 들어가네요 아 이거 눌러줘야되네 티미 엄마가 올라오지 말랬지 그냥 가만히 있네 얘 내리네요 어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쪽 못가네요 어어 왜 갑자기 문이 깜빡 불이 깜빡깜빡하네 여기도 못가고 저거 뭐지? 쥐야? 쥐새끼가 있어? 여기도 못가고 아이고 아유 이 팀이 진짜 안돼 내려가요? 어 내려갈수있네요 집인가 집인가? 얘네 집인가? 아이고 팀이 진짜 자 움직일 수 있겠냐 움직일 수 있겠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글쎄 티미 킨밍 킨 방은... 글쎄요 뭐지? 일기? 여기? 아 불을 켜고 여기도 켤 수 있네 아 여기는 아니구나 아휴 TV때문에 못살겠네 진짜 응? 뭐지? 뭐하는거지? 설아님 어서와요? 어? 아싸 아무도 없다 내 세상 내 세상이네 주돔님 어서와 잘못 놀았다 어 이제 어디가죠? 왼손에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네 나가자 나가지 못하네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군요 저장은 저장은 못하네요 종이비행기는 여기다 두고 불은 켜고 자나? 가방 넣고 아 공부를 안하네요 나 저렇게 아 배고프네 아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겠어 어 밥은 아 냉장고에 있겠죠 뭐가 있지? 어 많네 먹을게 많아 우리보다 많은거 같아 우리집보다 티비도 보고요 자 할것 다했으니까 이제 자겠지 아마 아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투다문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건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고 대충 지금이 7시네요 시계로는 7시 책을 찢었어 종이비행기를 또 만드네 이제 날려보내는건가 아 갖고 노네 귀엽게 어 날렸다 어 넘어졌네 에헤헤 넘어졌어 어 종이비행기 어디갔지? 종이비행기는 버렸어 음 다시 공부를 숙제해야지 아 피곤해 이제 자야겠어 슬슬 자자 공부 그만하야지 벌써 11시가 넘었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야돼 아음 피곤해 목도리님 어서오세요 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맞죠? 이불을 덮어주네요 이불을 덮어주네요 어어 일곱시 아침 일곱시 시계가 울고있네요 아하 던져서 껐어 명사수인데 어으 아 피곤해 잘잤다 이제 학교가야지 응? 어깨에 뭔가 있지않나? 뭔가 있어 뭐지? 이 겉가죽은? 부모님이 부모님 방에 그냥 던져놓네 치카치카도 하고 뭐지? 이 게임 맞지? 우리 영화 보나요? 치카치카 하고 아 이제 학교가야지 응? 아 가방 가방은 놓칠뿐했네 가방은 놓칠뿐했네 가방을 놓고 가자 아 책 그래 책도 가져가야지 아 그림을 그렸군요 화라는 공부는 안하고 가자 다 챙겼다 아 밥도 가져가야되나? 뭐지? 머핀이네요 머핀을 획득했다 아 배부르다 가자 비가오니 우산을 들고 가시오 싫어 난 쿨한 남자니까 우산 따위 안가지고 가겠어 어어 와 치일 뻔했어 뭐지? 락커? 뭐 뭐야 바로 학교야? 하 늦지 않았나? 늦었나? 자 선생님이 그림을 보세요 또 그림을 그리겠지 쿨쿨쿨쿨쿨쿨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니까 저러는거야 어 끝났네 어 또 자네요 근데 자죠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이 녀석 나가 나가 허허허 허허허 아 선생님 천하무적 어어 어어 선생님이 그냥 내보냈어 비가오네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게 그게 안되있나 보다 잠시만요 환경설정좀 할게요 스무스를 안내놨네요 어어 이제 됐어 아 비가온다 엄마말 들을걸 아이씨 비가오네 티미가 자꾸 괴롭혀 아 진짜 티미 때문에 못살겠어 진짜 아이씨 게임할때는 가둬놔야되나 점프 점프 점프로 할수있네요 이거 그거 이기에요 오빠 투덤은 이기요 어버드스토리에요 후속작이요 음 비도오고 어 뭐지 쥐새끼 어 나무가 비키네 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가볼까 뭐지 저거 망고스인가 망고스네요 망고스랑 새가 있어 네 쫓아내주죠 새를 위에서 쫓아내주죠 새를 위에서 쫓아내주죠 새를 위에서 뭐지 눈싸움 사랑이 싹 튼다던가 잠시만요 티미좀 멀리좀 보내고 올게요 끄고 어 어 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그 내가 못봤어 새를 따라가면 새를 버리고 가나? 어? 뭐지? 아 또... 이번에는 또 소끼네 가니까 망구스가 계속 새를 괴롭히네요 이 건방진 망구스 같으니 새는 가방 속에 숨어 들어갔네요 티미는 동생 방에 던져놓고 왔어요 자꾸 컴퓨터를 건드려서 이게 뭐... 큰일 나요 저러다가 새는 어디갔지? 아 뒤에 있네 그래서 어버드 스토리인가? 버드가 저 버든가? 새 난 종이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어? 다시 나무가 가리네요 나무가 따라다니네 어? 뭐지? 아 이쪽으로 가라네요 문을 열어주네 어... 아 동물원이네요 새를 고쳐줘야죠 똑똑똑 누구 있나요? 없나요? 예... 아무도 없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잠겨져 있죠 여기 학교 아닌가? 아 집이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가네요 흠흠 아 동물 금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야되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있어 빨리 가자 가자 몰래 몰래 조용히 을 을 줄 얌 안녕하세요 어? 아무것도 없죠 어? 쟤 머니? 어 아 어우 가자 빨리 가자 자 어 어 어 음 지나가세요 전 아무것도 안했죠 간다 빨리 가자 아무도 없지? 가자 짜잔 집 도착 내 방으로 가야지 일단 왜? 일단 불을 켜고 어 힘들었다 대키인 줄 알았네 가자 우리 집으로 먹이 편지가 있네요 오늘도 늦는다네 망할 맨날 늦어 밖으로 나가자 아 문을 여는 거구나 자 자 나오렴 빼꼼이 나오네 귀여워 여긴 어디? 같이 따라가야지 오우 새 귀여워 아 안돼 아 물을 줘야돼 물을 줘야돼 자 물을 얻으러 갑시다 아 저쪽으로 생수를 얻어야 되나보네요 그냥 수돗물을 먹인다는건가? 불 켜고 아 여기 물을 얻고 가자 새한테 물을 먹어야지 맛있는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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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야 자 먹어 이리 와서 먹으렴 아 밥도 줘야지 어 가니까 어 물을 먹으러 내려오네요 맘마도 줘야지 어 자 어떤걸 줄까 먹을게 엄청 많네 이걸 줘야지 식빵 헤헤 먹으면 좋아하겠지 어 어디갔지 어 어라 떨어져서 죽었나 아 숨어있었네요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아 숨어있었네요 어 이상하다 음 어어 흠 아닌가 야 이놈아 귀여워 식빵 먹을래 식빵 줄게 식빵을 쪼개자 한 번 더 쫓고 한 번 더 쫓고 자 좋았어 음 경치 좋네 자 됐다 이제 가자 맛있게 먹어 어우 귀여워 헥 시끄러워 지금 새벽 3시인데 어 시끄러워 어 아 아 아 시끄러워 뭔일이지 음 아 건너편 쪽에 새들이 있군요 음 자기도 날고 싶어 하네요 날고 싶지만 못 날죠 날고 싶지만 못 날죠 새무룩 음 날개가 아파서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봐올 수 밖에 없어 불쌍해 아 어떡하지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음 음 다시 아침에도 날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이네 음 음 음 물음표 어 문이 열렸어 어 새도가 설마 새도가 어 뭐야 뭐지 헐 헐 저기 가능합니까 여러분 에헤헤 봤니? 나도 날 수 있어 가자 자 오늘도 학교를 가야지 아 오늘도 날씨 좋다 어 저기 차가 있네 병원에 아 병원에 오는거 아니야 오늘은 너를 꼭 지켜줄게 고쳐줄게 무슨일로 왔니? 애 새좀 지키려구요 어 들어오렴 네 가자 음 어 우유좀 줄래? 어 자 여기요 우유가 아니었나? 어 먹이통좀 줄래? 뭐 먹이통? 아 저기있다 여기요 어 저것도 뭐지? 어딨는거지? 이건가? 아닌데 아 이건가? 이것도 아닌데 아 나가야되는구나 아 나가야되는군요 꼬맹이를 시키다니 당신은 돈받고 하는거 아닌가요? 쓰읍 어 상자 요건가? 아니네 이거? 아 이거네 여깄어요 꼬맹이 너무 시키지 말라구요 스스로 하시라구요 어른 주제에 흠 붕대를 맺었었네요 자 이제 새를 병원에 어 맡기렴 어 자 옅다 가방 챙기렴 이제 나가 이제 나가 헐 헐 헐 헐 시무룩 안돼 안돼 가지마 헤헤 내가 맡길 줄 알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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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이걸 챙겨야겠군 가자 어허 아니 어허 아니 새가 이미 꼬맹이는 튀고 있습니다 예 새를 다시 갖고오렴 안돼요 내가 키울거야 자 저 고맹이 이새끼가 흐흫흫흫흫흫흫흫흫 자 음 날수있겠니? 못 날겄어요 어 날고싶어 하네요 어 불쌍해 하 이제어떡하지 아 다시 아침이 됐네요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치카치카 하고 됐 이제 새를 지켜봐야죠 새는 그대로 놓고 밥을 주고 가네요 비행기를 만들었어 너랑 같이 놀려고 자 던진다 그럼 받아와 넌 개과잖아 아마도 자 물어와 아 아니 물어오라고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아 물어오라고 아 야 아 같이 가 이 세대가리 이 세대가리가 이리 오라니까 자 이건 내꺼야 뭐지 집이네 친구가 됐군요 아 비온다 둘은 친구가 됐네요 헤헤 찼사 찼사 같이 놀자 음 비오는데 에이 그래 놀자 찼사 흠 그래 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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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됐어 새치해 겁났지 말라고 재채기야 자 물어와 어 물어오네 아니 물어오라고 아니 새어쩌고 발표까지 하네요 어 아니 어디가 새야 새 어디가 어디갔지 어 뭐지 아이스크림 아 맛있겠다 같이 먹을래 이리와 맛있다 자 아니 다 먹으라고는 안했는데 줄래 어 고마워 오리네 와 같이 가 음 놀까 그래 스위스 타자 이리와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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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야 새야 저 녀석 새인가봐 어 잠깐만 날랐어 하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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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당황스럽네 하 오늘도 즐거웠던 것 같아 일기에 적어야지 일기에 적어야지 그냥 비행기나 만들까 자 던질게 어디다 던지지 여기다 던질게 자 받아 물어와 잘했어 오늘도 지났네 저거 저거 뭐지 과장가 과자를 먹어야지 어디있지 아 이건가 식빵이군요 식빵이었구나 자 식빵 사가야지 자 여기 계산해주세요 어 천원이야 네 가자 가자 음 빨리 가서 새한테 먹이를 줘야지 대사가 없으니까 드립이라도 쳐야되겠지 대사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어 여기는 새를 발견했던 곳인가 망구스한테 쫓기던 새가 있었지 추억이야 어 뭐지 새다 입에 뭔가 물고 있는건가 아닌가 응 아 원래 되더라면 저렇게 날아야 되는데 새무릎 중이네요 하아 식빵은 여기다 두고 밖을 좀 볼까 새는 뭐하지 하아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 안하네 새는 뭐해 새 뭐해 이리와 놀자 옥상에 올라왔군요 날 나는걸 연습시키려 그러는건가 혹시 자 종이비행기 만들어줄게 기다려 종이비행기 만드는거지 너 지금 그럴 줄 알았어 자 하얀 도야지 아 그러지마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종이비행기 만들어야돼 하나 더 큰거 만들려나보구나 큰 종이비행기를 만들려는거 같기도하구요 하아 백지네요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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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고 막 보고 즐기고 찢고 뜯고 음 뭐지 아니 책을 다 찢었어 큰 노화지를 만들고 있네요 다 뜯었어 자 큰 비행기를 접자 아주 멀리 날아가게 같이 접어 와 크다 어른만한 크기 같은데 이거라면 멀리 날아가겠지 날릴게 위에 올라탈래 같이 타겠나 헐 아 설마 같이 나나요 하하하 아 진짜 설마 진짜 같이 나나 나네 가자 멀리 하아 어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네요 하아 봐봐 새야 정말 아름답지 않니 원래 니도 이렇게 날 수 있었겠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아 눈부셔 하하하 와 저 산을 봐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눈이 없고 와 여기 봐봐 눈이야 눈이야 성공의 섬 라페타? 어어어윰 친구가 있네 아니야 내 친구 아니야 그래 가자 다음 동네로 가볼까 이번엔 파랗네 와 바다 와 바다다 야자수 열매인가? 응 둥지 찾는거야 여기도 너의 친구들이 있네 여긴 어때? 여기도 아니야 가자 여기 먹구름인데? 밤이군요 와 여기는? 진짜 아름답다 여기도 여기도 새가 있어 그래 이 둥지도 아니구나 어느 둥지를 가야될까? 와 여기는 진짜 사람 안 닿겠다 어 잠깐만 뒤에 여긴 어떠니? 알이 있네? 여기는 아들이 있어 여기는 이미 선점해둔 새들이 많구나 딴 데 가자 자 자 이번엔 어디로 가지? 여기는 산골이네요 여기는 산골이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건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건가? 아 있네요 여기는? 여기도 알이 있네 여기도 여기도 내가 살 곳은 안되나봐 여기도 아니야? 하 어디로 가지? 하 집 찾기도 힘들구나 다 자리가 있네 하 오늘 헛당쳤다 그치? 내일 내일 또 찾으러 가자 종이비행기는 가방속에 들어오렴 헐 뭐죠? 다시 책으로 돌아오렴 마법사? 하 집 찾기기 너무 힘들다 나중에 꼭 찾자 나중에 꼭 찾자 왜? 고맙다고? 별 말씀을 가자 잘자 하 오늘도 즐거웠다 어 너 이 녀석 새 어디다 놨어 새라뇨? 모르는 몰라요 너 모른다고요 저 녀석이 어디갔지? 이쪽으로 가는걸 봤는데 어디간거야? 어휴 지나갔다 도망가자 저 못된 어른이 따라온다 어? 아침 7시네 학교가야돼 어? 아무도 없네 너 이 녀석 어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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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돼 이 녀석이 너 어디갔어 하하하 으하하 어어 어어 안돼 새는 새는 안돼 오리 오리깨깨 오리깨깨 어디갔지 어디갔어 어 안돼 안되네 아 그래 그렇게 하는거야 점프점프 이쪽으로 와보시지 아니 슈퍼마리오 아 키가 키가 작아졌어 아니 어른 어른이라서 안되나봐 어 너 뭐냐 너 뭐야 쌍쌍둥이 어디도 못가 어 뭐지 너는 나야 어 도와줬어 도와줬네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자 도망가야돼 아깐 그건 뭐였지 새는 아직 새 무릎중이네요 나도 빨리 날고싶어 날고싶대요 비가 오려나봐 어 새가 어디갔죠 아 새 안녕 아 새 안녕 좋은 아침 비가 오네 들어가 날개가 아직도 날개가 아직도 나의 생각을 안하네 이거 어떡하지 역시 병원으로 데려가야되는건가 새는 병원에 있어야돼 아 아 그때 데리고 오는게 아니었나봐 어 학교 갈 시간 학교 갑시다 자 가자 하 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비가 오니 우산을 갖고 가렴 챙겨야지 아니야 그냥 챙기지 말까 챙길꺼야 그래 병원에 가야겠어 헤어져야겠지 헤어져야겠지 어쩔 수 없어 너가 낳아야되는걸 얼른 낳아야지 저기 앞에 병원이다 선생님도 있네 아니 갑자기 무슨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렇게 즐거웠는데 저렇게 즐거웠는데 이런 추억도 있었고 같이 비행기로 놀기도 했고 시소도 같이 탔는데 매일 밤 아침 매일 밤 아침 인사도 했고 이게 끝이야 안 돼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야 이 녀석아 헤어지지 못하겠어 싫어 헤어지지 못하겠다고요 비행기를 만들겠어 비행기를 만들겠어 둘이만의 세상으로 갈거야 둘이 같이 살고 싶다고 너 이리 안와 빨리 오렴 이리와 위험 갈거야 떠날거야 멀리 떠나네요 비가 오네요 번개도 지져 나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주 멀리 떠날거야 안 돼 안 돼 번개 아 번개 안 돼 아 번개가 치고 있어 안 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추락하네요 추락하네요 하아 아 끝난 끝인가 이제 끝난건가 이제 함께할 수 없는건가 아 아 아 여긴...여기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어? 새? 새는? 새는? 새 어딨지? 새를 찾아야돼 새가...새가 안보여 어 가방 내 가방이야 어? 새 새가 없어 어 이소린은? 어? 죽은거야? 죽은거야? 어? 아... 재미없어... 야 재밌지? 아니... 재미없어... 너... 너랑 안놀거야 빨리 가... 어... 시발 또 왕따 됐어... 새가 어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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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하... 어 종이... 종이네... 내 종이... 여기서 새를 처음 만났지... 이렇게 만났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그리고 새와 여기서 놀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나...? 하... 어 근데 좀 울적하다... 대사가 없는데... 울적하네요... 집이나 가자... 불 켜고... 쯧... 쓸쓸하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지...? 아... 집이다... 불 켜고... 쯧...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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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종이도 한 장 모았다... 다음에 더 모아놔야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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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없나...? 없네...? 물도 더 채워놔야지... 혹시 또 올 수도 있잖아...? 더 채워놔야 되겠다... 물도 더 채워놔야지... 물도 더 채워놔야지... 자 됐다 언제쯤 다시 오려나 한장 한장 모으네요 종이를 한장 한장씩 찾아서 모으고 있어 오늘도 한장 모았네 체눈 어디있을까 아 나 지금 울컥한다 지금 종이를 적자 한장 적고 오 새소리 들려 어 잠깐만 어? 이 소리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 소리는? 설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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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인가? 새? 날개도 다 나왔어 날 수도 있어 아 나 진짜 눈물 나왔어 지금 자 날 수도 있다구 붕대를 풀어줄게 이리와 하나 하나 됐다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네 잘 됐다 잘 됐다 응? 뭐지? 넌 왜 안가니? 종이 비행기를 물어오네요 던지라는 거니 던지라는 거니? 가 가렴 다음에 또와 또 보고 어디선가 이렇게 끝인가? 어 되게 어 되게 어 되게 좋았어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음악으로 말을 해줬어 이제 외롭지 않나? 이제 외롭지 않아 친구가 있잖아 같이 살 친구 어우 웬일이야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니 여기가 얘네들의 삶의 터전인가 보네요 여기? 그래 여기 여기서 사는 거야 둘이서 새는 잘 있을까? 찾아오지는 않을까? 책에다 꽂아놔야겠다 새가 준 선물이니까 찾아오지 않을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개소름 돋았어 방금 어 깜짝이야 아니 이게 투더몬 같이 투더몬이 원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였잖아 나이를 줄여가고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이렇게 일단 깜짝 놀라